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오늘 종목은 어떤 걸 할까요? 라고 하고 명세연꺼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SK아닉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지금 속도가 빨라요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안정화되면 가장 먼저 주목받을 만한 섹터는 뭘까라고 했더니 누가 뭐래도 반도체였거든요 그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좋아진 건가 어떤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SK아닉스 관련된 반도체 관련 부분들은요 지표들이 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디렘 가격 상승, 서버 디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아직도 여전하다 그리고 그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반도체 수출 동향이 좋게 나왔다는 점 이런 점들이 지금 SK아닉스 등 반도체 쪽에 대한 시장 종목에 대한 관심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SK아닉스 볼 때 디렘 반도체가 오르는데 심리가 굉장히 많이 누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한번 디렘 가격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볼 땐 고정거래 가격은 2월까지 계속 오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거든요 두 달 연속 올랐고요 지난 2018년 이후에 올해 1월에 올랐을 때 한 20개월 만에 올랐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확실히 1분기부터는 좀 좋아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1월의 가격이었는데 근데 2월에는 조금 걱정을 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IT 제품 자체의 수요가 좀 떨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가격도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2월에도 반등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두 달 연속 올라간 것으로 딱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댓글에서도 말씀해 주시다시피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에 계속 밀렸었는데 올랐어요 네 모처럼 반등을 주면서 SK하이닉스가 오늘 개장 초반부터 2에서 3%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좀 지나가면서 장 초반만 해도 사실 삼성전자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플러스 확 돌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을 했었어요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랑 좀 동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장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5%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요 확실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지금 워낙 단시간에 빠진 게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에서 근데 그게 있어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 그래도 안심이 돼요 그렇죠 속절없이 빠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나 싶은데 그런 흐름들을 좀 잡아가는 게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지금 양호합니다 말씀을 했던 것처럼 디램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서 일단 3월이 걱정된다고 하는데 2월 반도체가 지금은 이제 역성장이 계속 나타나죠 계속 증가를 했는데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15개월 만에 플러스 반등을 했는데 거기에 주의했던 게 서버디램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 지금 언론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서버디램 쪽에 수요가 계속 많지 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AI 관련 투자라든가 이런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급속도로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소위 말해서 그 서버를 많이 쓰고 있는 우리는 판기업으로 많이 알고 있는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더 서버 수요를 늘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2월까지의 상승세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사실 이렇게 지표들이 괜찮은데 심리에만 눌릴 수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눌리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쪽으로 오늘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지난해 말부터 계속 오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심리에 좀 눌려 있었고 최근의 상황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심리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회복돼야 되는 게 이제 수급이고 그리고 현재 주가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반등 가능성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때가 되긴 한 것 같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걸리는 거는 수급이란 말이죠 굉장히 그래도 SK하이닉스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삼성전자도 잠깐 볼게요 이게 꼭 SK하이닉스가 좀 더 흐름이 좋은 게 뭐냐면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지금 000, 660이죠 하이닉스를 보시게 되면 기관은 계속 들어왔을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 게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매도 우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중심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들을 SK하이닉스 쪽에서는 매수 우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심리적인 부담은 여전하지만 기업 가치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는 게 외국인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아직까지는 조금 판단을 유보하고 싶어요 오늘의 5%의 반등은 이런 모든 요인들이 좀 결합이 돼서 일단 많이 밀렸으니까 그만큼 한 번 정도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의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이 지금 들어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이렇게 앞서 김충달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섣불리 다시 이제 반등하는구나 V자 반등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조금 더 지표들이 심리 지표로 건드릴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어야지 본격적으로 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이만큼 빠졌으면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분위기만 조금 더 도와준다면 다시 한 번 정상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의견들을 조금씩 모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아무튼 지금 기업 가치로만 판단을 하게 되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보면 좀 많이 아쉽다 지금 정도면 좋은 지표에 반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증권가의 분석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KB증권에서 나온 반도체 산업 리포트를 보시면요 2월 디램 고정 가격의 상승 추세 강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서버 디램은 북미 데이터 센터 업체의 주문 증가로 예상치를 상회했고 PC와 모바일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현물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됐고 IT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는 등 영향이 있지만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봤고요 2020년 보수적인 생산 전략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공급 부족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1분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걸릴 수도 있겠지만 2분기부터 나타날 업황에 대한 기대감 올해 하반기까지 쭉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증권사들 안에서도 솔직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뉩니다 단기적인 평가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장기적인 평가에서도 조금씩은 그 괴를 달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자면 일단 하반기 확실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감은 다 유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하게 수치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조금은 지켜보자는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돗자리 깔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반가운 건 뭐냐면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전의 뷰가 크게 바뀐 건 없다는 것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반등이 반가웠고요 좀 더 좋은 어떤 소식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마주였습니다